1, 2, 3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클넘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Hello, Indonesia. Aku, Jeannie. Hello, Indonesia. I'm Lea. Nice to meet you. Aku, aku, aku라. 맞아, 맞아. Hello, Indonesia. Aku, Sodan. Nice to meet you. Wow. Hello, Indonesia. Aku, Denise. Oh, nice to meet you. Hello, Indonesia. Aku, Jeannie. Secret number. Wow. 녹음실에서 막 귀신이 나오면 대박난다. 맞아요.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녹음실에서는 안타깝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귀신이. 근데. 하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안무 연습하면서 밤 늦게까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연습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GR1층에서 멈춰요. 문이 열려요. 저희가 GR1층에서 멈춰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박이죠. 딱 그 GR1층. 근데 꼭 녹음할 때 그런 거예요? 대박난대요? 녹음할 때만. 아니 연습실에서도 있었으니까 대박 날 수도 있어 이것도. 대박 날 수도.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침 몇 시였죠? 저희가 몇 시부터 촬영을 했죠? 9시? 네. 9시부터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너무 떨어서 그래서 제 파트 때 진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긴장해서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엄리들이 앨범의 컨셉은 보시다시피 약간 다섯 소녀들의 정말 당돌하고 만화같은 하루 라는 모티브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앨범 안에도 되게 팝아트나 카툰 만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타이틀곡 타이틀곡